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그룹 아웃넷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송가인씨는 혼성그룹 아웃넷과 함께 군부대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이들이 보여준 환상적인 팀워크와 화려한 무대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가인씨의 군부대 행사는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그리고 그녀와 아웃넷의 관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성그룹 아웃넷은 5일 방송된 국방의 프로그램 동협비저 행복한 국군에 출연하여 밝은 에너지와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성현과 안성훈의 팀워크는 물론 그들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개그맨 이동협의 출연으로 프로그램은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연기 후배미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개그맨 시절의 에피소드를 전한 이동협은 후배들을 대신해 혼낸 적이 있다며 훈훈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날 아웃넷은 데뷔곡 돌아버리겠네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귀여운 포인트 안무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송가인씨는 최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 사진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씨는 여전히 변함없는 미모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씨는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JTBC 예능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판소리꾼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송가인씨는 또한 자신의 고향인 JTBC를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JTBC의 다양한 명소와 농수산물을 소개하며 JTBC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송가인씨는 JTBC의 공식 홍보대사로서 JTBC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며 팬들과 함께할 더 많은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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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